고배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시간들이 와.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잡아다니려고 할 수 있는지 않아. 고배들이 있었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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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리그 를 잡고 싶어! біль치 아남들이 지민을둑니다. 파이팅! 비틴? 여기서부터 1개 있다가 1개 있다가 좀 더 크게 서야 되는데 주장님 좀 더 크게 좀 더 넓히시죠 미미 있어요 미미? 네 김태견 김민이 형 미미 뺏겼네 김민이 형 닉네임 바꿔요 이거 다 줘도 돼 팀에 부텐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 통과 노시 네 슬프 예 무릎 좋은 기운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다려주세요. 시작이 잘 좋은 것 같아요. 비밀입니다. 이건 일단 기념품 사는데 쓰거나 아니면 부모님 드리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. 미스터 미야자키는 처음인 것 같은데? 너무 잘할 수 없지. 너무 잘할 수 없죠. 더 잘할 거예요. 김태경 밥 한 번 안 사네요. 우연 받았잖아. 너무 잘할 것 같아요. 양이 먹어 명아. 명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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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머니가 어디있냐. 계좌로 최대한. 글러브 주머니께서 이렇게 작게해야 안 할 것 같은데? 글러브 올 거 같은데? 무거ica 안 대고? 맑으라 이거 물 물 거면 안 대요? 동물의 밥 arma인데? 한몸 받아 버릴게요. 그거. 통화gens 좀 주시면 돼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밥집에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저희 형들이 열지도 않았는데 저기 들어갔는데 두산 누가 있다 잠시 가져가 집합이잖아 실레트 이의적인 플레이 개인만 생각하는 플레이요 뭔 싸이 나왔는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거를 거스르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꼭 넣어갖고 야구 실력적으로 뭐라 하는거는 정당 뭐 사줘야지 우리 후배 어때? 가추돈 먹어도 돼? 진짜로? 치킨 치킨 가추돈 예배보다 가추돈을 먹었으면 미야찬끼 최고 마침 항상 여기서 먹을게요 매우 오 이거에요 이거요 이 얘기는 맛있데? 맛있다고 해서 이거 오늘 제가 우측 안 보여요 우리 저리 물고수 먹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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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아님이라고 봤습니다 아 그럼요 1등이죠 아 제가요? 서로 1등이죠 여기 진짜 많아 엄청 달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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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빠 꼭 끌어야 돼 내가 들고 갈 거예요 이리 와! 이리 타블를? 이곳은 맨날 보잖아 안녕 너무 못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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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